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빠밤 갓붐기 야 지금 갓붐기 써야겠다 아아 동우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 쏘세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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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재생 아이언클리드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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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이 사신 쳐도 쭉쭉차겠는데 이러면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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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내기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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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도 떴는데 물음표 카드로 사신 더 먹자 어우 피 차는 거 봐 띠용 물 끊기 물 끊기 비 Bo1 띠용 띠용 푸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푸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푸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푸칼도 나와주면 좋겠는데 푸칼도rance 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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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딜은 그 아똥끼리가 알아서 하겠지 불 끈기가... 제가 깨웠어 근육통에 시달리는 아이언클리가... 아니... 저놈의 X 한 기억만... 계속 나오네... 심구... 심구... 113 124 하... 포식... 왕관... 집어도 되겠는데... 뭐 여기서 더 넓게 있나? 아... 금은별... 엘리트 좀 때려볼까? 세마리... 헝... 헝... 펀멜 타격... 어... 써세요... 연기 어 연기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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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연기 연기도 마법꽃들 거랑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아잇 몸박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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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신 천장 안개 돌파 한개 돌파 하나여도 될 것 같아요 덱이 두꺼워서 아 몸박할걸 오 없는 카드 추가됐다 자 아 아 아 사실 아 모 네 아 스크랩 아 아 복잡부션 소용돌이 드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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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장 비행기 다운 이도류 파열 이도류 그리고 사실 위로를 포실까 비행기 힐링 12 드로만 좀 더 있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드로가 너무 없네 안돼 이걸 불풍기가 읽으면 죽지 않나? 21 데미지잖아 이걸 못 읽네 음..네크로노미콘이 읽으면 죽는 책이니까 고생지 신랑 하나는 신랑 하나는 잘 다르네 잘 다르네 오리아르쿤 난관각복 진화 안잡히나 갈수록 힘드네 갈수록 힘드네 잘 다르네 잘 다르네 잘 다르네 잘 다르네 힘 30 힘 30 풀피 체력 체력 진짜 너를 뛰네 너를 뛰네 룬큐브 고통 룬큐브 사혈 사혈같은 거지 뭐 일단 최대 체력 최대 체력 증가에 회복도 같이 붙어있어요 최대 체력 증가에 회복도 같이 붙어있어요 고시까벌 고시까벌 그리고 짜 자 됐다 어 소피언 아이 포퓽을 봐야되는데 ount 진화 진화 진화시켜줘 무장해제 강수함도 괜찮겠다 진화에 붙여주 gum Q1 손기 우린거조 Cap'나 진화시 vdr 진화시켜줘 으악 이게 뭐야 피포션 피포션 엄청 많이 차겠네 드루 많아졌는데 이제 혈안 넣어도 되겠지 근데 곤란 1코스트에 늘어난다 아이고 형성전 똑같이 형성전 똑같이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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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이 영혼은 고통을 안겨주세요 이 영혼은 고통을 안겨주세요 그 습 자독성 이도료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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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두고 딜카드 다 빠졌는데 이도룹 딜카드 딜카드 딜카 아 아 아 아 껌별을 괜히 먹..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이럴수가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갑자기 분위기 핫해지죠 갑분핫 분위기 뜨거워진다 근데 여기서 통스텐 뜨면은 개똥락아님 15 두개 능숙 심호흡 고통으로 드루 보전 심호흡 고통으로 드루 보전 숫돌 헬받은거 같은데 50 플러스 폭폭 승호 승호 승호 recognised 승호 승호 키스이네 키스이네 재생 장난 아니네 어 소프야 자대왕 두천이네 그릇.. 그릇 몇 힐이나 되지? 3..4.. 6.. 6 힐 정도 되나? 아니네 왜 그릇은 그대로야? 전투중이 아니라서 속았다 음.. 역시 국어겐 고통이 킥카드라는게 참 고통만한 카드가 없다 고통만한 카드가 없다 전투중이 가고 에덴이 에덴이 백두 알찾다 스터드 안 돼 아직 두 장 더 있어 3마리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타혈 입마 이제 나왔네 그래서 웬만해서는 포션 빼겠는데 트루가 좀 그러네 미도류사신 자식 다 써 갔으면 된다 다 써 갔으면 된다 왜 효율이 미쳤네 진짜 피해는 피 강타 필요 없겠지 워낙 세니까 포션도 있고 아이고 내 진화 아니 안돼 고통 좀 주세요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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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리라 고통 받으리라가 득담이었어 그건 몰랐네 선택받은 자가 다 잘들어가는 말이었네 고통 와 실행은 잘 나갔네 고통 저거 저거 그냥 나도 모르겠다 아아 나 이 돌이 안 나올 줄 알고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아니 당연히 이 돌이 안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이도류 산옥성 간다 포션하네 예 아 으 으 으 으 핀 터을러를 핀 터을러를 핀 터을러를 됐다 505딜이다 바로 이거야 따스워 갚으면 돼 아 이거 몇 천인지 보자 72힐 아 잠깐만 90힐 폭션 하나에 90힐이라고? 응 41에 234힐이야 세상에 나법꽃세계 미쳤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네 힐량 떨어지는게 천하무적 버프에 걸려가지고 도우 옥 감사합니다.